10 7 6 5 4 3 2 4 빠밤 느낌표 뭔데 이 느낌표가 뭔데 웃는 소리 봐 웃는 소리 봐 가까이 갈 수는 없죠? 이런 트롤들 지직지직 지직지직 뻗오르는디? 뭐야 여기로 오는디? 맞나? 안맞네? 사람들 막 쏘고있어 현실이 뭔데? 오 뭐야 원홀 저거 UFO 아닌가요? 뭐지? 또 침략인가? UFO 아니에요? UFO 쏟아지는데? 뭐야 쏴야되나? 맞나? 안맞는디요? 어 맞는데요? 쏴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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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 수있나 저거를? 쏴아라 깨끗한 아이들 모두 무채라 뭐야 니 아이들이 누군데 아 쒸라아아아 여러분 쏘세요 여러분 쏴 고인 나타났다 고인 나타났다 쏘세요 안죽는거 같애 쒸라아아 쒸라아아 이거 46명이나 되니까 진짜 손쉽게 녹일 수 있을거 같은데 왜이렇게 못죽이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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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질됐어요 뭐야 무기 뺏긴거야? 야 존시야 존시야 니가 등장할 때야 야 존시야 살려줘 뭐야 우리 팀들 다 죽어나가는데 못 도망가나 여기 존버하면 안되나요 나 여기 없다 존버하면 되나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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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움직이고 있어요? 안 움직이고 있어요? 토지나? 홀 불.. 불씨! 나쁜 놈이다! 이번엔 아니야. 진행해. 악감장은 없어졌어. 다만, 즐기긴 할거야. 무슨 돌인지 누가 확인해봐! 오! 왔다! 오! 오! 말도 안 돼! 네가 죽는 걸 봤는데! 극복했지. 오! 오! 형이 여기서 왜 나와! 나이 구하러 돌아왔구나! 제노를 약속했잖아. 목소리도 딴 거 같은데? 목소리도 딴 거 같은데? 형이 여기서 왜 나와? 그래서 계획이 뭐야? 하! 멋지네! 여기다! 닭소리야? 길을 막는 자는 다 써버려. 뭘 하려는 건데? 반대편으로 이동한다. 생각해보니까 우리 거는 성우여서 목소리를 따온 게 아니구나. 하! 어! 이건 내가 가져야겠는데! 절대 안 돼! 빨리 좀 해 줄래! 빨리 좀 해 줄래! 서두우고 싶으면 더워! 충분히 돕고 있잖아! 메이커선! 자료 시스템 비환성화해! 알았어! 뭘 해야 돼! 열! 머리를 써봐! 어 뭐야? 균열건이야? 어? 됐다! 오오오오오오! 됐어! 이제 이 장비를 시작한다! 루퍼 발견! 오! 다른 과학자들 나왔다! 저기로 들어가자! 저거 스킨으로 있는 거거든요? 자! 다들 물러나! 나도 들어간 거겠지 여기에? 목적지에서 만나자! 오! 오! 애가 조종한다! 모두 날 따라서 다리로 가자! 거긴 안전할 거야! 아니네! 다른 사람이었네! 목숨볼보단 양은 참 즐겁지! 몸에 좋을 거 같아! 어떻게 하죠? 내가 문 열어줄게! 그래! 다들 움직이자! 오! 여보! 크루스킹 그거! 오! 돌 됐네! 오! 이거 멀미 나겠다! 15도! 15도! 뭐지? 아이언맨 같은 강화 슈튼가? 조금 있다! 물 맞힌 시간도 줄게! 조심해! 다른 일이 있어! 잠시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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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부급대 아까워! 오!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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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난다! 저.. 저거! 저거! 무기로 나오면 재밌겠다! 이곳은 안전해! 아! 우리 팬이구나! 아! 아니구나! 어허! 그 왜 잃어버려! 루퍼들아! 루퍼들도 데려왔고! 질상은 감옥 없지만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야! 이게 뭐가 안전해! 버텔 거야! 대기업의 천매를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! 포커스? 뭐지? 그럼 저건 뭔데! 포커스 미호! 포커스 미호! 영상인거죠? 어어! 스카이짱! 어! 근데 자기 캐릭터 이렇게 볼 수 있게 잘 해놨다! 헉! 아! 섬이었어? 섬이 늘렸는데요? 뭐지 저 가운데? 쏘는건가? 오씨 감도 왜 이렇게 낮아? 90도 됐어! 뭐지? 계획 실패한거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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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뒤집어진다! 아 안움직여요 이거 못하지고 계획 실패하고 뭐 진짜 뒤집어지는거임? 저 안에 뭐 공간같은거 있느니? 지하.. 지하세계 같은 게 있는데요? 뒤집어졌다. 뭐야, 헤엄파 가면 돼? 어 그렇지 그렇지, 쓰나미가.. 쓰나미 와야지, 쓰나미 와야지, 뒤집어졌는데. 도망가아아아아아아아!!! 우리 썸머스카이 짱 표류하게 됐어 어떡해 이거 썸머스카이 짱 두고 나가라고 남은 시간 좀 보여주지 이거 언제 풀리나 끝났네요 나가기 버튼 생기는 순간 이제 끝난 거거든요 어허 썸머스카이 짱